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여러분들의 삶을 인터뷰한 영상 잘 보셨어요? 토양이 비록하지 않은 화산성 제주에 대해 이처럼 바다를 봤다가 생명력을 피우는 태양들이 살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지닌 지지로는 삶을 위해 바다를 뛰어들어는 제주에 대해 가기는 생명력과 희생명체로 가정을 지키고 제주를 키워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제주 희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요. 희녀희들을 좀 더 알아보기 전 섬산 앞바다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신제 희녀를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 희녀희머니 나와주세요. 희녀희들 희녀희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아프아프라는 제주의 매일 수준을 아프아프라는 제주의 매일 수준을 아프아프라는 제주의 매일 수준을 가로 23m의 높이 1점으로는 수량은 약 2천 분을 갖고 있는 있는 수준의 수준인데요. 수준의 기준은 달로 11m가 됩니다. 조금 전 회녀희머님께서 수준 바닥까지 제거한 모습 모두 보셨나요? 회녀들 중 3군 회녀만이 10m 이상을 잠수할 수 있냐고 하는데 회모님께서 바로 그 3군 회녀이셨나봐요. 회녀들은 수의 기류와 잠수 기류에 따라 똥군부터 화군, 종류, 그리고 3군으로 기금이 낮아집니다. 3군 중에서도 덩말이 있고 기량이 지출한 회녀는 대 3군이라 부네요. 높은 수신보다 낮은 수신보다 낮은 수신로 차원을 실시하는게 비교적 쉽지만 기량이 뛰어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기량이 낮은 행위를 위하여 좀 더 깊은 바다에서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바다를 욕심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모두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회녀 공동체 속 배려와 공주를 누나가 차이 멀지지 않나요? 마을 어장을 바꾸고 유지하는 것은 회녀들의 몫이 더 유지와 마찬가지로 바다 밭에도 장수가 옮어집니다. 다시 수행이 더여하지 않나요? 어제도 장수를 제거하고 철저하는 것은 개강했다고 하는데 개강을 하고 나면 각종 가수가 잘 지나갈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회녀는 신세포니터가 넘지않은 장수는 절대 잡지 않습니다. 어느 수사는 바다의 욕심되어 사람에게는 침칫하지 않는데 바다의 슬픈데가 파괴되지 않는 수사 해석을 침칫하죠. 바다를 키워낸 지식을 해당해 자연과 공주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회녀가 문질릴 때 필요한 장수들을 위해 알아볼까요? 바로 그리와의 상품을 이 사진의 동이 끝까지 잎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